신흥 연기돌로 주목받으며 종행무진 활약하는 대세 아이돌 더보이즈의 영훈씨입니다 자 매력 넘치는 두 아티스트 오른쪽 기자님들부터 시선 한번 주시겠습니다 조금 붙어달라고 평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드레스가 조금 길어서 매너있게 우리 영훈씨가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요 좋습니다 네 기자님들이 이렇게 요구가 많다는 거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알고 계시죠? 다른 아티스트에게는 나오지 않는 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운데 센터 기자님들 갑니다 볼아트, 깨물아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습니다 네 자 왼쪽 기자님들 한 번 더 갈까요? 자 감사합니다 이영훈씨 연예대상에 오늘 또 함께 하셨습니다 늘 오는 공개월이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예대상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MC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K-POP 아티스트로서 최고신데 오늘 몇 면을 보시면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예능에 또 최고의 분들이 있으시고 다른 장르 아티스트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게 아주 더 특별한 의미일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여쭤봅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더보이즈로서 활동을 해가지고 다음에 MBC 연예대상에서 축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우리 더비 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어 더비야 네 네 네 네 네